두 장을 제거합니다 제가 정리를 안 집었습니다 정리를 안 나왔죠 자체 하드 보드가 아니라 그냥 하드 보드입니다 대안검투척 어 쏘세요 변실로 보시네 아 이거 먹을거 지금이라도 먹자 규칙비 정밀 진짜 정밀이 나오네 아이고 이런 야야야야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휴 휴 강피그램이 게임 잘하네 다좋은데 뭐야 다좋아요 뭐야 뭐야 됐다줘요 하이 하이 야 배신 정밀건부 강화된거 다스면은 14대 미지 건물을 강화면 20대 21대 정밀을 강화하면 18대 건물 강화가 낮군 근데 무한의 건널까지 쓰면은 얘기가 다르긴 하겠다 앗 서순 하도 정리를 안쓰었으니까 죽나 이런 미친 흑 흑 흑 흑 하 서순 하씨 아아 야 뭐야 이게 가방 빅 소스맨 흠 흠 슬더스 3000시간의 후일룩은 정률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다는 전율이 후일룩이에요 DPS 너무 진짜 같다 흐흡 이상한 버섯 발로님 와우 세상에 이번판 만원 와 코스모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우 감사합니다 정미또 또 나왔어 님은 바로 정미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 혼돈은 보스가 썼어요 그치 첨탑이 불편하게 하네요 흠 아유 나도 정미를 강화해야될거 아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아니 이렇게 된거 갈때까지 가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처음부터 전타빌에게 청미를 지시한다 정미를 지시한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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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왜이렇게 셀 감당할 수 있겠어? 아니요 아니 정밀은 뭐 다약하냐 아니 뭐 잡을 수 있는 애가 없냐 얘는 죽어버리렴 육강령이 나왔어요 사바나 일 죽어버리렴 불쾌 독불갱어 대단원의 막 대단원의 막 대단원의 막은 일단 아니고 저거다 나오지 저거 커피백에 소름돋네 불편한 첨탑 잔상이 다 나오지 망단을 찾아 떠나는 여행 뱅효정 흑옥 부족 배달원 어 똥 아니야 풀피 하자 풀피 배신 줄까? 아니 뭐 주지? 풀피 먹어야 정밀 강화할 수 있음 정밀 하나 줄까? 정밀 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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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면 되지 말이 안 나오네 발놀림 괸전 괸전 필요한가? 괸전 대단원 각이었던거임 괸전 대단원 각이었던거임 괸전 괸전 피단병 물음표 물음표 카드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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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강력한 카드 정 동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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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드루가 있어야 괸전히 일을 할텐데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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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누비 우룽 은 으èèèèèèè 검물을 먹어야겠어 9딜 아니 그지가 되는데 진짜 핸드슥 척 당해라 으아 나 죽는다 킬각 나오나? 42딜 나온다 56딜 역시 정밀 미굴셨다구 첸장 부채까지 개산달도밥 괜찮겠 치 아닌데 아이 발놀림 어디가냐 아이 발놀림이 아니라 공중제비 어디가냐 아이고 수리검 아이고 공중제비 망단 제발 프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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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프리즈 펜 뀌 이 탈출구 정밀불 아니 건물불 정밀무검 다 써야겠지 아이고 이런 아니 건무색 싹 다 밑에 있는거 기운 나쁘네 누가 걔 똥개 만일할까봐 아 이제 카드가 이렇게 잘나왔는데 똥개미라면 안되지 갓겜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아씨 아 어떡하지 그냥 그냥 먹고갈까 그래 뭐 딱히 강호할 것도 없는데 어잇 진짜 무한인데 진짜 무한의 겁날인데 아 어떡하지 아 잔상없는데 나 카카가 좋아합니다 카카가 좋아합니다 안돼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아 진짜 돈이 없네 카카가 좋아하네 카카가 좋아하네 카카가 좋아하네 카카가 좋아하네 카카 스피 카카가 좋아하네 클카으로 유령의 영상 반대 버전인데 어 없으세요 빙빙이보다 카카가 어렵지 않을까 와 소주하자 소주 성랑껍 즐겁다 와우 젠장 아 아니 어둠이 봐준거임 아무튼 한번 봐준거임 설략가 예비 양자택일이다 아 이거 권력있어가지고 략가 들고 다녀도 될거 같은데 강화할 곳이 없네 아니 근데 일단 아니 아니 잠깐만 손가락이 야 잠깐만 얘네들 애쉬이 오케 잡음 아 아 아 아 그 흐릿 건무 강화할 시간 없으니까 저 강화된거 아니면은 넘치는게 그냥 망다 는 재줌 흠 망다 는 살자 망다 는 잊는 거 다주세요 허어 1 첫 턴을 건물 쓰는게 낫긴 했겠다 정밀 정밀은 안나오는디요 아 발 돌림 괜히 넣었나봐 발 돌림 넣지 말걸 미라스온 비싸게 삽니다 똥숭 그 무검으로 튀어나온 단도 버리고 똥중 쓸 수 있긴 한데 드루도 잡혔고 오프스트니까 드루도 잡혔고 . . . . . . . . 흐음... 때려서 민첩 어깨 살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? 고개랑 전략가량 쓸 수 있지. 아 근데... 너무 코스트 아깝지 않을까? 제비나 망단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사실 하나님이 창세하실 때 월요일 왕란의 장비를 쓰셨는데 파악하니라 다음주에 노후가 안되는 무슨 소리야 이게 무검무검무검무검 정밀... 어? 흐음... 죽나? 32... 57... 아... 아... 정밀이 늦게 나와서... 정밀도 검부도 다 늦게 나왔습니다. 찬상 야 근데 찬상까지 나오면은 나 첫 턴에 첫 턴에 뭐 해야 되냐 아니 이게 뭐야 전등 줘요 아 선천 왜케 많아 어색하네 카카 호기심 천국 미라 손 나오면 떡 산다는 카카 그래도 카카 보단 핑핑이가 작게 될 것 같습니다 저쪽도 카카도 편한가 카카도 편한가 포착이다 표창이다 검무다 아이 검무말고 저거 재미넣을걸 그랬나 아이 하필 검무가 강화돼있어가지고 시드가 뭐가 좀 이상한데 아이 핸드 망했다 어 뭔가 이상한데 입금하시는 등록은 정상확인되었습니다 반대 아니야? 정밀단이 로비한거 아니야? 정밀단이 로비한거 아니야? 정밀의 가치를 올리기위해 아 나 잉크병 이거 엘리트 잡는게 낫겠죠 진짜 미라 쏟아 안나오냐 아이고 얘네들 그경 뭘 써야되지? 아휴 아휴 뭘 써야되 안돼 킹받네 아 그래도 가운데꺼 안들있네 드루우를 보면은 방금처럼 정밀이 빠질 수가 아휴 실제로 정밀이 빠졌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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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니 왜 병번개가 나와 병번개 병번개 넣을거 없잖아 흐리트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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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저 턴에 오쿠스트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휴 널 필요없는거 아냐 오히려 필요없는 카드 넣어야되는거 아냐 수비 넣을까 아니 저 턴에 코스트를 다 못쓰니까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갈까 불을 볼까 엘리트 보는게 낫겠죠 아니면 왼쪽가서 전략가가공하던가 엘리트 미라수음각이다 아무튼 나오고 병번 수비 아휴 선천 몇장이야 야 다 선천하냐 이거 흐리탐 이제 10장 들어오댄다 선천이 많아서 택했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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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비 으음 이거 파워 카드 충분해서 택하도 잡겠구먼 아..병법 서필없어 병법 서필없어 아 잠깐만 얘는 좀 그런데 야야야 진정해 잠깐만 이 시국에 기생충어양 키운다고? 아 이거 그냥 받을까? 체력 6 이득일 것 같은데 어차피 드로우 많이 안 봐도 되잖아 체력 6먹는 게 이득 아닐까? 몸에 좋은 기생충 7분의 6달기 기생충단이 만족하였습니다 맹단 강화된 거 있으니까 강화 안 된 거 굳이 안 둬도 되겠지? 아닌가 망단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 망다익선 온도 타개 망단 아 미라소는 미라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쓸까 아이고 나 궨전이면 쓰면 안 됐구나 와 짱차다 이게 정밀이지 와 정밀상이다 마 갈뱅이 자신 있나 자신 있어 보인다 아이고 갑자기 잘못 들은 줄 이것이 정밀의 힘입니다 그만 한 번에 12장씩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도가 왜 이렇게 세 단도 아닌 것 같은데 대검인 것 같은데 달팽이 썰려 버려줘 망단이 제일 낫겠죠 아니면 제비 어? 아니야 이거 있어봤자 있어봤자 못써 있어봤자 못써 딴 거 딴 거 가져가 8선천 에바 귓집비 구르기로 계산한가 아니 나 귓집비는 필요 없겠다 구르기가 좋겠는데 뭐 지우지 기생충 지우가 근데 기생충 지우면 최대 체력 깎이자 하긴 뭐 이제 체력 찰 일도 없는데 똥생충 도룰 배라 사이트 누가 아니 저 저 그 상점주인이 키워주겠죠 아 뭐야 이거 상점주인이 단돈단이네 아 이걸 사내하면서 재고 처리하는 거구나 와 이걸 산다고 그럼 이것도 살 거야 하면서 갖고 있던 거 다 꺼낸네 와 이걸 사내 아 근저 다 도박집 아니 나 도박집으로 도룰 거 없거든 인마 어 귓집비 필요 없지 아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응 이거 어차피 어차피 5코스트 빼고는 다 갈아도 아니다 괜히 갈았다가 중요한 거 빠지면 안 될 거 같은데 메가크래쉬 근선너프했어요 돼지같은 놈들 돼지같은 놈들 이건 깨겠다 깨내 깨서 벌써 미처파리아미심 아 아 인국물 못 가나 못 간다 아니지 핸드 터지니까 다 버려 야 수비들 뭐 하자고 단독 28일이야 겁나세 심장 허접색 와 정밀사기다 사일런트 사일런트 드디어 이겼네 아이고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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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화냐? 그걸 다 외웠어? 와 정배비 사기다 아이고 세상에 아 영어 아이디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시하군 심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싸서 근데 이거 정밀 나온거 다 집었으면은 정밀 5장은 뽑았겠는데 오무거 모정밀 시드 아니야 현재 자기를 위한 기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카드 맞추면 만원 엥?